정신을 어제부터 누가? 그타가? 네 그타가 또? 님 그냥 들어요 듣기만 해요 그 또? 듣기만 해요 님 그냥 얼개형 미쳤어 스카이페를 켜면 이게 슬롤 운명도 갑자기 다가져 얼개 미쳤네 스카이페를 아예 지웠다 깔아볼게요 나중에 다음에 다음에 네 다음에 네 뺏기만 이 고등식이 하라는 공부도 안하고 이거 맞았다 얍 안 맞음 여기 여기 진이 고 마초 마초 메 아 나 그 챔프 그 누가 해놨다 이 깽 깽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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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깨끗한 거다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래요 너 새끼야 멘트지 몇 달에서 걔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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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형제 참여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수술하시옵니다 그냥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갑시다 니가 오스카이페를 합시다 아 못들어주겠다 이거 진짜 오우 불 맞음 오우 이들아 조심해야되어 하루종일까지만 삐져서 부르고 있어, 슈아. 하루종일까지만 삐져서 부르고 있어, 슈아. 아, 얼그로. 부엉부엉 시부엉거려. 퍽을 받으셨다면, 공심은. 리신 피 많이 빠져서 카정 해야겠는데, 아까 그 피로 정글을 계속 돌고 있다면. 피 채우고 올 것 같다, 얘. 와드는 없는 것 같은데, 어떻게 한 거지? 오늘은 삶을 마감하니 좋은 날이도다. 탑 조심. 아, 내 정글 먹음. 이거 먹으니까. 어떻게 한 거지? 우리 하나가 와드야, 요즘? 여기? 아, 먹방. 어, 리신 피 뺐어요. 나이스. 우리 하나가 와드야, 지금 레드 있는거 레드 드시죠? 우리 레신치 까야 되는데. 오케이. 악어가 라인 많이 믿었으면 와주시면은 레드해줄 수 있는데? 악어님. 악어, 악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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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ly you will turn to the legs?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냐? 어디로 가아지? 탑킹할 것 같은데, desini. 미드에 오라나? 여기 와드 하나 해줌? 앱, 감사할. 오셨다, 뒤에 볼게요. 얘 노전멸이죠? 네. 아 근데 너무 빠르다. 전멸 써서 인큐할걸. 미신 어디 있었어? 미신 여기. 위에. 오레오는 마나 마련이 있어요. 오우 힐. 빠리신 강타 뺨 이득. 어 죽겠다, 오빠. 아잇. 죽어, 죽어. 그냥 잡아줘. 님 뭐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에휴. 도잡. 어이씨, 여기 리신 있다. 어디? 여기 들어왔어, 뭐. 하여간 걸고 있어봐. 내려갈게. 그래, 이거 왠지 리신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안녕. 저대로 승렬. 꺼먹니. 킬 줄까요. 오케이. 희망력을 가졌겠지. 지나갑니다 조그만 일찍 오면 억지 있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랜 안 보여요 죄송해요 아 나 바깥에 오리 하나 가라는데 자꾸 낸 것 같애 빨리 밀어줘 밀어줘 도와줘 유행하지 말고 허우 리콜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정글 리듬감이 쩔어 이네들은 먹어줘야돼 배우는 상호상 같애 도전이라며 환영한다 신혜 아, 랜턴 비싸졌어. 어, 네, 불러 없어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안 먹은 건가? 그냥? 리신 망해서 리신이 그냥 먹었나 보다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정미듭이야, 정미듭이야. 나이스. 왔다, 다 왔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게임 터짐잼. 형, 장난 아니거든. 이게 전혀 없었을까 봐. 순간적으로 뭔가. 우와, 블루야, 블루. 내 얘기 진짜 블루가 들어왔고. 어, 블루가 들어갔어. 아, 아잇. 오리아나 플래시 있나? 아, 네, 있을 거예요. 그래, 그냥 레드부터 가정함. 계십니까? 안 계시네. 하하하하. 네, 여기. 저기 한 해, 살았다. 여기, 스피바나 있음. 뷰발. 궁 찾았다. 그래도 자... 미쳤나이트 어두운 야. 여기, 치파 나 있음. 제발 허허~~ 헤헤헤헤 뭐지? 허허헤헤 허허헣 허허얼 이거! 저거! 리신 정말 불쌍하네? 레드도 이제 없을텐데 내가 가면? 저 미리 빌려 좀 해주세요 레드 드시고 리듬이야 아마 리신 자기 레드 확인해보고 탑 쪽으로 할 것 같거든요? 아유 못떠먹으셨네? 온다 온다 리신 온다 리신인부터 부터 여기 졸라 각 레드나 공 없어요? 라인 충분해요 리듬이야 인듯 왔다 아 저... 아니 내가 못 죽였어요 아 저게 살아가? 난 죽은 줄 알았네 내가? 롱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각각에 오리아나 탑에 있음 두드라곤 갑니다 어 잠깐만 어택탄 찍어놓자 리신탑 쓰마 쓰마 아 여기 핑하가 있네 그냥 먹었고 와 템이 벌써 글리안들인가? 해빨리셨네 섬광이 그대로인데 25마리 처치해야지 저거네 어? 네 어? 아아 툴팀 오류다 나 집에 좀 갔다올게 나 집에 좀 갔다올게 나 집에 좀 갔다올게 나 집에 좀 갔다올게 나처럼 모았고 너 너프 많이 모으구나 네 네 요나가 산걸이랑 어 렛 딸래요? 프론테아를 위하여 아미라크 공 없을텐데 아 리신 왔다 리신 왔다 좀 더 강력한 상대를 이겨려 어 있네? 이기겠는데? 필요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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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오오 짜란다 다시 두 개 짜란다 나 통화 없어야지 도전이라면 환영한다 어 렛츠가 참 싱싱해 보입니다 그래요? 제껍니다 이 몇번째데? 세번째데 아니 그냥 한번 그냥 물어본겁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되게 그냥 싱싱해 보여서 다들 쓸 수가 없어요 고고고고 벙커크 저거 막 nehage하니까 말로 죽이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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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슛 W를 피해 보자 이거 쳐다라! 안 와 안 와 아이고 그냥 EQ 앞으로 할걸 걔는 Q 찔 했잖아 나이스 이거 미드 막아도 돼 미드 레오나 미드 미드 히 엽니까 이즈탑 아니아니아니아니 아가 죽을거 같은데? 여기있다 여기있다 EBS 세미의 비견될만한 흐흡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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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이고 큰일났어 그럼 개구멍이 제2의 세미암? 개미? 개미졌네 개미 글로 내가 먹습니다 네 실은 아까도 말 안하고 먹었는데 넘어가더라고 어? 어? 형제 참여 어? 아우 게임이 이거 정말 깜짝 카타가 와아 비가네이 미.. 저거 탄미야? 흑설전입니다 아잇 젠장 바보잠 뭐하지? 용 용.. 용이다 으.. 저만인가? 저저저 루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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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오네 용련 좀 단단하네 아직까지 좋은 날이도다 선두맨 하면 저거 나는데 으아아아 당원님 분노를 가라앉히세요 안댕거님 빈탈님 오케이 미cs 다이브는 안 했네 우리님들 시바나옹 하타 저 피로 뭐 흐흐흑 이거 낸낭 저 피로 오함 wiel 아이거 미cs 터트렸네 그래도 근데 우리 저 다이브 했으면 다 탑어서 이거 나도 2천원 받았어 한번 해 라인이 비는다 이러면 니세인은 8대스이죠? 많이 죽었죠? 스토리가 깁니다 헐 그렇네 8대스네 저게 마방이 하나도 없어 저게 마방이 하나도 없어 저게 마방이 하나도 없어 브랜드에 재수하는 사람들이 많죠? 어 아니 재수는 아니고 그냥 그 고기공부하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 가야되죠 아 사건만 조명은 최대 사거리에서 2Q가 안되는구나 정 아 종량을 2번에 맞췄구나 1번에 맞췄구나 아까 바텀 믿어도 될 듯 형제 차례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다 이거 위피다 이거 이거 님들 빠지시고 부당함을 척결하리 오케이 아 위피 또 실패했어 오 저거 대박이다 뭐야 아 에라이 야 너 내가 회수어준거야 이 새끼야 감사합니다x3 감사합니다x3 어 진영시했으면 텀도 나아깨는데 유인해볼래요?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제이 이이이 sti chilli 황은 쟤 뭐지? 오리야라는 만족한 듯하다 황은 쟤 뭐지? 은 t 어 GR 황은 Ao 하하하 힐 살려떠니? 한 번 숨보드가 바로 뒤집는 건가? W에 찍함 스킬 쓸 때 들어와 버린 거 아냐? 스킬 쓸 때 들어온 거 아냐? 얘네 드래곤 간다 드래곤 타이밍이 쓰게 된 거 같아 용 줘야 될 거 같은데? 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왔다 이제 탑에 밀어 아 레드좀 먹고 블루두 블루두 블루눈 블루눈 그냥 아무나도 셈 나 안 먹어도 돼 저도 안 먹어도 돼요 콩 아키퀘어 일단 예공보다 어스되게 아키퀘어 왜 자꾸 궁 안 써? 아키퀘어 아키퀘어 궁 아키여가지고 타는데 한 번 써보려고 무리한다 또 아이고 잘 살렸다 아키퀘어 감히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냐? 라스리아 라스리아 아키퀘어 아키퀘어 이거이거 있네 이거부터 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키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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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근데 이거 도라인 납박하죠? 다 미드로 그냥 가고 어어 안 좋다 안 좋다 도둑둑둑둑 니키가 너무 적은 아오사나 문지리얼 아아 아 아 비저온 아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람이 시정 한 밈 부가났나? 문지리가 났나? 문지리가 났나? 상대를 데려온다 오빠 하나 빨리 빠져서 밟 것 같아 바밡 올려야 쥐이 용 좀 이거 좀 체크 없애주고 이거 좀 먹으시죠 척 레드 젠 아이콨 척 레드 젠 흑향이 바로 먹겠는데 카타님 이거라 좀 네 우리 큐쓰는게 왜이리 아이고 막 돌린다 카르마 집좀 갔다오세요 하지 아 죄송해요 죄송 집만 내리면 우리 타워 하나도 안 밀렸네? 아 님 거기까지 도망가요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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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냐 취반하면 죽리거든 취반하면 죽을 쓰러뜨려라 취반하면 이제 안고있나 취반하면 이제 안고있나 라인 좋으니까 미드 압박하면 될 것 같은데 취반은 다시 맞네 취반은 다시 맞네 사피 1780 바텀은 저거 풀이고 오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그냥 대치하는거 쟤들이 막는게 너무 좋은 것 같아 흑형의 오리 하나 이거 그냥 바론쪽으로 유도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 바론쪽으로 가서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 바론쪽으로 와서 우리 대치하고 있으면 쟤들이 올 수 밖에 없는데 핑하 여기있어요? 뭔가 여기서 한번 끌어보죠 아내 인구 받을 지우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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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고 아니 넌 멉니다 거기 또 적 진영에 싸우겠는데 그러다가 디디디 시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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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왜이리 헛짓이 많지 오늘 다르바나 너무 간만에 해서 그런지 계속 시스톰 아니기창 멀리까지 쫓아올 필요 없어요. 그냥 쟤들이 도망가면 다시 바로 온 가면 내 무리. 네. 어디보자. 미대 1차 나갔고. 용젠이 한 2분 3분 남은 것 같고. 용젠 용젠 용젠. 님들 용젠입니다. 하나 타리고. 이거 바텀 라인 너무 좋아서 다시 바론 가면 되겠다. 우리. 갑니다. 레슬먹고 갑니다. 블루도 드시죠. 나도 먹으면 되겠다. 그냥. 이제 리얼이. 상타 안셈. 어우 악어피 많이 깔았네. 악어님 이거 먹고 피 좀 채우세요. 아 카트빛나 줘서 또 봐. 말없이 싸우고 있어. 아 혼자 좀 그만다녀 이 개새끼야. 흐하하하. 여기 마지막 한 몇 시간에 있었어. 용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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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려. 귀 따라와 주는 사람 있나? 못 찾겠다. 지루가 용려.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. 안 들어감 x3 만들어감 이즈님 바텀에 공 쓰셔야 할 듯 크타님이 이러다가 던지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속정된다 과거 과거의 그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다리 몽둥이를 뿐지라 몰라 제 심장에 못이 박혔고 새끼마 망아지같은지 이즈님 궁점 원딜 저 원거리 라인에 루시암 찍까요? 루시암 찍까요? 용용용 아 되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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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춰봐 아 스팀트리 운영 안 해가지고 그냥 뗐어요 아 또 싸워 왜그래 그럼 왜저보이면 막 들어가 이 새끼 망아지가 비자리 땄어 여기 마드 박혀서 여기 마드 있어요 이케 나이스 이케에 소 이케타 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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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레드레드레드 어어 레드레드 레드먹어요 그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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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먹어요 레드 흐흐흐 바론을 해 지금 다시 바론 아나 근데 강타 없네 야 그냥 말 좀 방금 여기 먹는데 써줌 이 싸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바텀 라인 이제 안좋아요 이제 안좋아요 네 네 빠르신데요 오케이 여기 위치 조심 여기 누가 여기 이곳을 좀 봐주시면은 정말 네 이 정도 했으면 할만큼 했다 이제 앞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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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올나 터졌어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 오리망 오리오리쳐 오리쳐 오리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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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하하하 쟤 레벨업해서 살았어 레드노트에 죽었을텐데 아이고 나 미치겠네 정말 방금 시바나하가 뒤돌아가지고 궁 쓸 때 너무 많이 맞았다 나는 궁 써서 세명 묶었는데 같이 디레즈사람 맞췄어 위에 숨이 멎으며 안식을 피할 것이네 좀더 강력한 성대를 데려온다 바깥 라인적으로 나 방이까지 썼어 일단 아 나 집에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못갔어 해서 나하고도 나 32분 48초 용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도다 시바나 여기도 있잖아 지바나 지바나 음계가 있고 가미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냐 우리 위치 다 아는듯하다 대마시아여 영원하라 계속 바론 쪽 유도하고, 바론에서 싸움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? 근데 우리 렌즈가 많은데 다 확인되고 있나? 이 아래 확인해봤으면 누가? 어, 내가 확인해서 못 지웠어요. 근데 지금 똑따랐다. 이거 없애요, 없애요. 아, 갑니다. 죽을까, 세 개. 이거 그냥 이렇게 돼있을 때, 어, 저 오래 하나 많이 왔는데? 와드 막은 거 뭐야? 일단 와드 좀 지워, 샘, 저거. 어어? 어어, 진짜 깜짝깜짝 선파, 어어? 선파, 선파, 선파.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, 와드부터 이거, 와드부터. 미친 와드로. 완전 우리, 우리 챔프에 걔네들 와드 지우는 것처럼 안되는구나. 이 안쪽에 있어요. 계속 시야 차단하고,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치는 척하고, 오면은 EQ할게요. 나 블루머, 블루머, 블루머를 빠졌네. 님들 도망칠 필요 없음. 이건 싸워야됨, 이 원해. 괜찮음. 카카타가 건재야, 카카타가 건재. 이겼다. 마무리. 오케이, 굿. 누구 하나 죽겠는데? 카카타. 카르마. 레넥터 우건. 뭐해요, 님들 여기. 미니언 한 마리도 없는데. 미니언 한 마리도 없는데. 용젠, 용젠, 용젠. 블루, 용. 홀바 블루에 다 죽겠어. 스키. 무서운 소리 하지마요. 탑시스 개좋다. 평화가 함께하시오. 나의 아버지, 구강폐야를 위하여. 뭔가 이기긴 하는데. 크흐흐흐흐흐흫. 뭔가 이상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오래나나 죽이냈다. 뭐고. 블루드시죠. 레드도. 어, 나 강에 땄어. 도전이라, 환영한다. 아, 피가 많으니까 참 좋다. 이번불로 제가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타고 올라갈게 뭔가 돼야지 애들 먹고 올라오 샘 갑니다 또 온다 지나갑니다 절대 트라이 없는 아싸 그냥 이렇게 잡고 와드 자르면은 쟤들 와드 모자라서 집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트라이하면 됨 트라이 좀 그런데 님들 이거 되게 정신나갈 지도인데 나 뺏길 것 같은데 내가 바론을 잘 못먹어 이거 이니시 이니시감 이거 이니시감 봐봐 딱놈을 흔들리지 말아 다시 빼줘 라임이 많이 안좋아요 이제 궁있으니까 아까 나 뺏길 오리 어디있어 오리 오리 하나 되게 멀다 오리 하나 멀다 스마일 다 오 게임이 못 끝내려나 아무튼 이거 억제기 난리죠 어.. 나왔네 어? 잠깐 왜 이러냐? GG GG 좋아 순조로운가? 공부하러 공부하러 보냈다 나 정글보다 더 많다